안녕하세요 헬스TV 시청자 여러분들 박현주 선수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더 솔루션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캐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좋아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오늘 부른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lmae تع t a o r M A e o o r 망恥 그날이 하나도 모르는건 맞은데 언제 가서 아무것도 안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